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게임은은 음 에이게이미 뭐지? 브렉 브렉인가 게임이름이요 어쨌든 한 번 해 보도록 하죠 뭐야 룩 subsequent 졸라 새예요 새 귀여워 어? 클릭 하래 어? I can talk 뭐야? 공포게임? 어어 그렇다고 하네요 어? 아 이렇게 움직이네? 집으로는 못가니? 어? 클릭? 뭐야? 아 2키로 하는거구나? 힌트! 익스플로션? 전? 뭐야? 여기 터트려서 벽을 뚫으라는 말인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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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저기 무슨 새 있었는데? 어? 저거 뭐야 저 새? 저거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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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뭐지? 어? 뭐야?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얏! 내 풀이는 하늘도 뚫는 드릴이다! 뭐지? 어쩌라는 건가? 투명 블럭 같은 거 있나? 어휴 쉣 도저히 모르겠구만 뭐야? 어? 뭐야? 아니, 위에 버튼이 있는데, 이거! 어? 뭐 이상한데, 화면? 가운데? 마우스 클릭 아니에요. 뭐야? 뭐야? 게임 졸라 내가 이상한 거야? 게임이 이상한 거야? 뭐야, 이거! 어쩌라는 거야? 아, 그렇다고? 그런 거 없어요. 노... 노캐 점프 그런 거 없어요. 똑같애 아씨 미친 이 미친 아니 어쩌 어쩌라는 거야 아 아 아 아 으 으 으 뭐야 졸라 이상한데 게임 별거 다 나오 이거 아우 이거 공포게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아 네 개같은 게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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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